9월 17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저당 생크림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생일이 명절이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 사람 대부분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심지어 생일상이 아주 풍족할 가능성도 높겠고, 일가 친척과 만난다면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각자 나름이겠지만. 사실 오늘이 오기 전까지 추석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더워서 그런 건지, 계속 돌아다녀서 그런 건지, 그냥 별 다를 것 없는 휴일이라 생각했는데, 서울에 돌아오고, 동네에 사람도 차도 없는 걸 보고서야 오늘이 추석이라는 걸 실감했다. 어쩌면 오늘이 추석 당일이라서 그동안 실감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건 그렇고, 어제 영상 왜 자꾸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다. 평소에나 그러지 왜 하필 이러다 세상 사람들이 차인 거 다 알게 생겼다.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나냐냐. 9월 17일, 맑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 풍족한 생일 되길. 생일 축하합니다. 끝.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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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